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왕조입니다. 오늘은 4월 22일에서 23일 이제 넘어왔어요. 4월 23일 지금 1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. 제가 4월 22일이 이제 방송 첫 시작한 날, 그러니까 2017년 4월 22일이, 그러니까 어제가 방송 7주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방송을 끝나고 이제 막 방송하고 옷도 갈아입고 했는데 아,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? 근데 영상 편집을 못했어요. 영상 편집을 못하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 날인데, 업로드 날인데, 오늘 네, 업로드를 지금 편집을 해서 올리기에는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좀 피곤해서 쉬고 싶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만 좀 쉬려고 네, 오늘 하루만 좀 쉬려고 이렇게 그, 이렇게 전달드립니다. 네, 어쨌든 화목 토일. 그래서 일요일 날 쉬고, 하루만 쉬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. 님들 이해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네, 아무튼 앞으로도 왕조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조용히ины